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은 잘 벌어 주위에 이런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있는데요 이상하게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이것만 해도 뇌의 천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에 대한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은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 돈이나 재물운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돈 잘 버는 사람들 특징 5가지 행운을 불러일으키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지요 첫 번째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게 되면 그만큼 씀씀이도 헤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물건을 씻게 여기는 사람들도 재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데 과연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 벌어서 1억 다 써버리면 그건 돈을 잘 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억 벌어서 1억을 다 쓰는 사람보다는 5천만 원을 벌어도 천만 원은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더 부자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돈과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특별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없으면 행운이 찾아와도 그 행운을 헛되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 다른 말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괜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 할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를 못합니다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냅두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무언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설령 일이 잘 안 풀릴지언정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발판 삼아 새로운 시도를 끄림없이 하는데요 이럴 때가 바로 진짜 내 행운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개운이라고 하죠 행운은 한두 번은 우연으로 찾아와 줄 수는 있는데 그 한두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찾아올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는 내 행운은 내가 직접 찾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잠들어 있는 재물운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실행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운과 재물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한다 인데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실수를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잠자리에 들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다 보니까 자꾸 그 일에 응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과거의 내가 못했던 일보다는 미래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후회를 해봤자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점이 부족해서 이런 점을 더 보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좋지요 과거의 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점을 찾으니까 말이죠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흘러간 과거보다는 미래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아 그때 왜 내가 못했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하면서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내 마음도 그렇고 훨씬 편안합니다 과거에 못했으면 어때요? 미래에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잠깐의 시간도 아낀다 누구나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은 곧 금이라는 말이 있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무엇도 거실 수 없는 가치이죠 옛날에 진시왕제가 전 세계를 뒤지며 불로초를 찾아다니지만 결국 50도 채 못 채우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것처럼 시간은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고 많은 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루 일정표가 까만 글씨로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유튜브보다 철학원이다 하면서 하루 일정을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일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적응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에 TV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모으고 모으면 생각보다 하루가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생각보다 사람들이 허무하게 날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하루에 핸드폰 하는 시간 조금 줄이고 쉬는 시간 조금 줄이면 뭐라도 하나를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인내심이 강하고 꾸준하다 말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작심삼일 초반에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열정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인 게 행운이 열릴 때는 문처럼 천천히 열리지 한 번에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행운이 대문 앞까지 오다가도 멈춰버리는 겁니다 불러오는 행운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셈이에요 세계 최고의 사업가였던 스티브 잡스도 성공한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나누는 절반의 이유는 인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우려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최소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